자 에코프로 이야기로 2차전지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100만원이 언더로 내려가서 지금 황제주가 깨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차전지주가 확실히 열기가 식은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테슬라 10% 올라가는 거 보고 그래도 2차전지주가 세진 않더라도 빨간불을 켜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이 초반에만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나중 갈수록 테슬라 10% 오른 거 그거 배터리나 뭐 이슈 때문에 아니잖아. 자연주행하고 슈퍼컴퓨터 때문에 오른 거잖아. 라는 그런 움직임. 그러면서 2차전지주도 쫙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오늘 또 마이너스로 크게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OX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어제도 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2차전지주. 잠깐 지금의 가격대에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온 뒤에 바로 회복할 것이다. 아니다. 하락세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OX로 한번 해볼게요. 회복할 거다. O. 아니다. 하락이 조금 더 깊을 수도 있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 알겠습니다. 이상협 의사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회복한다라는 쪽이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듯한, 에너지가 부족한 듯한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서. 네, 맞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도 정확히 이 시간에 팀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가격보다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 입장에서 보면 어디까지 상승한다고 가격을 논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좀 단기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한 종목을 가지고 어디까지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나올 만한 악재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는 다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인버스 ETF도 상장이 됐고요. 또 최근에 리튬 가격 하락세, 또 K 배터리 점유율 하락하고 있는 거, 중국 배터리 공급 과잉, 그리고 3분기 실적 우려까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다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고, 그렇다고 보면 반전의 계기가 좀 필요한데 뭔가 수급적으로 좀 개선될 여지. 한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다음 주죠. 18일 날 에코프로가 FTSE 글로벌 지수에 최종 편입이 되는데 이제 수급적으로는 적게는 한 3천억 원에서 많게는 한 1조 원 정도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가져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간적으로는 좀 기간 조정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간 조정은 조금 필요하시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반전의 계기는 필요한데 살펴보니 18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요. 기간 조정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난주도 그렇고.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9월부터 지금 기간 조정 연일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이상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간 조정을 봤을 때. 근데 여기서 보면 5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네모박스로 해놨는데 이때도 보면 5월달에 기간 조정이 5월 내내 거의 한 달 정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특별히 뭔가 좀 계기가 나오면 좋겠지만 계기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최소 기술적으로 보면은 보통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보통 2주나 한 달 정도의 조정이 나오곤 하죠. 그래서 조금 더 기간 조정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도 5월을 좀 비교해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100만 원까지 이탈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은 있는데 국매도도요. 지금 8월달에 보면은 국매도가 한 5%에서 9월 1일부터 어제까지 국매도 비중이 한 11.1% 한 두 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수급의 개선이 언제 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18일 좀 유심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자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하고 그 뒤로 FTS나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쪽으로 O를 들어주신 거고 민재기 팀장님은 X를 들어주셨는데 조금 더 차익 실험 매물이나 아니면 하락세가 조금 더 나와야 매력적인 가격대가 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뭐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금요일도 그랬죠. 양보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그거 바로 깨버렸죠. 그러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수급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간 투자가들은 오늘 한 4만 원, 5만 원 정도를 담았거든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큰 비중으로 사무 펀드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아마 단기적으로 기술적 트레이딩을 노리고 아마 들어올 수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데 진짜 진바닥을 찍으려면 제가 아마 우리가 계속 에코프로나 이천지 이야기는 항상 이 시간에 나눴던 것 같아요. 나눴던 것 같은데 악재가 대부분 해소된, 나온 거 맞는 것 같고요. 이사님 말씀처럼. 그런데 제가 기다리는 한 가지 뉴스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저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제 우리 고션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지난번에 이어서 어제도 고션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악재의 출연은 우려집단에 대한 명확한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우회적으로 돌아서 미국에 진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서랑설레 말이 많고 고션이 하는 거 보니까 미국이 열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거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명확하게 하반기에 이제 정의가 내려질 텐데 연내에 내려진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빠르면 10월 정도의 업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10월 정도 되면 우려집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겠나 그러면 거기에 중국을 그러면 조이토벤처 정도는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은 절대로 못 들어오게 막을 것인지 JV도 못하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될 것이고 만약에 중국을 JV를 해서 열어주는 방향으로 된다라면 많이 빠지겠죠. 그날이 많이 빠지겠죠. 그때가 오히려 저는 단기 진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기다렸던 악재가 다 노출됐기 때문에 그때가 오히려 저는 한 번의 출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우려집단에 대한 정의에서 중국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로 결정나면 그건 그냥 그대로 좋아지는 흐름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뉴스를 좀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강한 추세적인 상승은 좀 어렵고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악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의 시도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결국에는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상장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되고 이러면 결국에는 에코프로는 또 남는 게 또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이야기들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만큼은 이노베이션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자회사 중에.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지금 빠져나간다면 과연 이 가치를 어떻게 쳐줘야 될까? 이러한 고민도 이제 필요하게 되니까 지금 공매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이렇게 급증해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잔고 비율도 지금 보시면 과거 대비해서 지금 또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에코프로 BM 보시면 에코프로 BM도 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방향이에요. 거기에다가 에코프로 BM 잔고 비율도 올라오고 있죠. 실적 전망치는 지금 보시면 리튬 가격들 중국에서 다시 빠지죠. 캘리포니아에서는 보조금 주던 거 이제 좀 규제를 또 강화를 한다고 해서 보조금이 좀 축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 나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양극재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 소재 업체들한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퍼 100배 갔다가 퍼 70배 왔으니까 부담없다고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악재가 노출되었을 때 아마 짐바닥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KB가 오늘 또 인버스. 그거를 또 말씀을 왜 하십니까? 채팅창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같은 회사인데도 어차피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거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10초 드릴게요. 같은 회사 아니고요. 계열사가 같은 거지. 제가 ETF를 출시하고 못하고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면 제가 방송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일단 인버스 ETF 구성한 종목들은 10개 종목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버스 ETF는 2.86%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좀 빠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오늘 이 종목도 같이 상장을 했습니다. 정방향으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인버스 ETF를 내려면 정방향으로도 상품을 같이 내야 돼요.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결국에 선택하시는 거죠. 이거는. 내가 조금 쉬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인버스를 사는 거고 나는 2차전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정방향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거래량을 보면 정방향의 ETF는 53만 주 정도 거래량이 나왔고요. 인버스 ETF는 330만 주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과연 관심도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KB에 몸담고 했다고 해서 2차전지를 제가 일부러 안 좋게 이야기한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은 없죠. 2차전지랑 저랑 이상협 이사님이랑 민재기 팀장님이랑 하등의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2차전지 두고? 없죠? 없으시겠죠? 없죠. 당연히 없죠. 알겠어요. 이 계열사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잘못했다 그래서 삼성바이올로직스가 가서 시위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뭐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왜냐하면 저한테 많이 날아오더라고요. 어디에서 이렇게 방송하더라. 같은 한통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글쎄요. 그거를 뭐 저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감정적으로 2차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감정적으로 인버스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거는 저희는 이해를 하고 또 저희는 이제 노출되는 그런 또 직업을 또 가진 사람으로서 또 그런 것도 겸허히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상협 이사님한테 기간 조정 뭐 여러 가지 재료들 이런 거 고민했을 때 에코프로 어느 가격대쯤이면 매력적인 구간입니까? 음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 조정은 진짜 트레이딩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조정 나오면 한 2주나 한 달 정도 나오니까 근데 지금 정말 그때도 지난주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가요. 작년 연말 종가부터 체험까지 올라올 때 61선을 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61선 지키는 건 참 중요합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61선이 깨졌어요. 그래서 61선이 깨졌고 뭔가 지금 조정은 2주도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논하기 참 어렵지만 지금 놓고 본다고 하면은 네, 61선 깨진 시점이다. 본인이 가격적으로는 90만 원 중요합니다라는 말씀드리겠지만 기간 조정과 함께 모든 걸 감안한다고 하면 네, 121선까지의 하락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그게 얼마 정도죠? 네, 지금 121선 놓고 보면은 지금 한 네, 한 80만 초반입니다. 80만 원 초반. 네, 그래서 참 정확히는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61선이 깨진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뭐 출렁출렁 할 수는 있을진 몰라도 네, 일단 제가 이걸 왜요? 90만 원 이하 90만 원이야.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채팅창에서도 어차피 나는 길게 보려고 산 거고 뭐 2, 3년 두고 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은 이게 이 에코프로가 조금 이런 하락세를 보일 때 그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추매하면서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지분을 좀 늘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유자의 영역에서 혹은 신기진의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장기 보유로 매력적이냐라고 여쭤봤는데 한 90만 원 언더 정도는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랜만에 에코프로가 지금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터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거래량이 100만 주 넘게 터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물론 좀 하락폭도 좀 오늘 좀 컸지만 좀 이렇게 드디어 좀 이렇게 손절매 물량 좀 단기에 좀 들어갔던 물량이 드디어 이제 좀 그런 물량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런 흐름까지 좀 놓고 보자면 오늘부터 해서는 조금씩 물량 좀 모아갈 수 있겠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그런 말씀 드리겠고 또 중요한 것도 두 가지 좀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것 두 가지가 최근에 좀 있었죠. 팀장님께서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좀 긍정적인 또 이렇게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연내 글로벌 기업과 공급 계약 기대감 또 이제 뭐 3년 안에 또 이제 전구체 글로벌 넘버원 또 뭐 공약.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된 구체적인 상장 일정이 조금이라도 좀 앞당겨진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좋을 수 있겠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고 또 최근에 테슬라 오늘 뭐 한 10% 상승했는데 테슬라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공급망 재편 계획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LG 앤솔이랑 파나소닉으로도 아 니네 중국산 쓰지 말고 이제 소재 변경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올해 이슈는 아닌 거죠. 내년 하반기부터 변경될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단기 이슈는 아닌 거죠. 그래서 뭔가 반전만 되더라도 아 맞아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지라고 하면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도 좀 염두를 하면서 좀 보유하시고 이런 것을 염두하면서 분할 매수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재기 팀장님 더 코멘트 없으시죠? 넘어가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2차 전지 말고 그래서 다른 거를 뭐 말씀하시길래 2차 전지 말고는 대안이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네. 왠지 피해가는 느낌인데 그런 거 아니고요. 2차 전지가 아니라면 저는 이제 반도체 쪽 후공정 장비 예전부터 좋게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최근에 먼저 고개를 드는 종목들 엔비디아가 지금 500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쉬고 있는데 혼자 고개를 들고 지금 정보점을 넘어서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도 단계적으로 한번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I라는 종목인데요. STI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의 주력은 CCSS입니다. CCSS는 뭐냐면 여기 센트럴 케미컬 서플라이 시스템에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설비에 공급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린룸 만들 때 같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되려면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다시 회복이 되면 이쪽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캐시카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회사에서는 경쟁사를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업황이 좋다라면 주가가 이렇게 차별화되지 않겠죠. 최근에 오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STI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경쟁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 군데는 다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CCSS드 때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 때문에 STI는 움직인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 기판과 칩과 기판 그리고 인터포즈와 페이키지 기판 사이에 범프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장비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리플로어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설비는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바로 범프. 그래서 반도체 플립식 공정에서 열을 사용해서 범프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 STI가 하고 있는데 원래 SK하이닉스 향으로만 HBM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 쪽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기관들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다른 장비주들 대비해서 먼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올라오고 있는데 대신에 하나는 STI가 만약에 이렇게 오를 때 만약에 뉴스가 나온다.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온다. 그때는 먼저 들어온 세력들이 팔고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때는 팔고 좀 나온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대감이지만 뉴스가 나온다면 재료 소멸 쪽으로 본다는 전략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STI 목표가는 3만 3천 원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얼마였죠? 목표가가 재료 나올 때 그냥 판다. 가격이 이제 위로 튀면 매수가가 3만 3천 원이라고 제가 매수가가 3만 3천 원 목표가는 목표가는 재료가 나왔을 때 그때는 팔고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협 이사님도 어쨌든 에코프로 그리고 2차전지 조금의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만 주신다면? 네. 전 바이오에서 하나 꼽아갖고 왔는데 참고로 STI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습니다. STI. 오스코텍 네.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렉라자 이제 그 병영 삼상 데이터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데이터가 공개가 될 거다. 근데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타그리소가 최근에 세계 폐암 마켓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데이터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지금 폐암 관련돼서 지금 넘버원 자리를 지금 뭐 쌓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데이터가 생각보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아주 뭐 아주 이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어 그럼 다음 달에 렉라자 관련돼서 삼상 데이터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렉라자 이제 제품이 팔리면은 오스코텍이 또 이제 한 두 자리에서 한 10% 정도 지금 이제 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로열티를 또 챙길 수가 있겠고 또 임상 공개가 되고 또 이제 미국과 유럽의 품목 허가가 되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내년에 한 1억 달러의 또 로열티가 기대가 되는데 거기서도 또 오스코텍이 받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서 1차 목표가는 한 3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 오스코텍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요. 2차 전지에서 조금 다른 쪽으로 기회를 좀 찾고 싶은 분들은 두 분의 종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 1차 테스트 4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